대한민국 골키퍼 이윤재 선수를 포함해서 최효진, 박태휘, 김영권, 박지성, 박주영, 이영표, 이정수, 기성용, 조영철, 윤비까람 이렇게 11명의 선수를 먼저 조광래 감독은 내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3-4-3 형태죠. 나이지리아는 아예 누구바 골키퍼 그리고 수수함, 응아이빌리, 소제, 시투, 오크롱파, 마틴스, 에네지, 오대민개, 우체, 에투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전반전 먼저 나왔습니다. 네 나이지리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전 45공장기 우리 계한민국의 선축으로 시작됐습니다. 짧게 짧게 사실 조방대 감독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터치 페이스 아니겠습니까? 3-3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살짝 잘해졌고요. 중앙에 집게 들어갑니다. 스루패스 다시 한 번 춘트로만 높았습니다. 아 슈팅선수 박주영 선수 좋았는데요. 자 박지성 일단 접혀들합니다. 박지성 접혀들하면서 크루패스 아 살짝 기운 아트강릉 다시 한 번 슈팅! 아 빙과합니다. 윤빛가람 선수 윤빛가람 과감한 슈팅 좋았는데요. 중앙에서 상대의 실책을 볼 컨트롤으로 뺏은 이후에 슈팅까지 침착합니다. 이쪽으로 흘러갔고 가슴 트래핑 한국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오늘 같이 한 번 나이리아의 경독 중앙에서 어대민개, 어대민개. 자 왼쪽으로 깊숙하게 휘기! 뼈 끄문입니다. 다시 한 번 최효진 최효진 자 접어넣고 왼발로 감아줍니다. 덤들기만 했어도 들어가는데 자 이정수라든가 또 박주영, 박지성 선수 골문 안에 베라 박스 안쪽에 다섯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려줄 최효진입니다. 하다! 높았습니다. 바운드가 높았습니다. 박태휘 아 날카로웠어요. 잘 갖다 댔는데 이것이 앞에 수비와 부딪치면서 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기성룡의 크로스 1선까지 박태휘진이 깊숙하게 더 좋죠. 정석 윤빛가람 윤빛가람 매일 매치 데뷔뎐에서 첫 골을 윤빛가람 뽑아냅니다. 조광래 감독으로서도 첫 골이에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골을 밟을 수 있죠. 윤빛가람 선수를 대표팀에 첫 선발시켜서 정말 시원한 윤빛가람 선수의 아드리블 돌파도 좋았고요 과감한 슈팅 통렬한 슈팅이 첫 골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A매치 첫번째 나오는 선수라고 보여지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그대로 꽂아놓고 있는 윤빛가람 전반전 17분 윤빛가람 이정수 선수도 돌아가있습니다 다 맞춰주고 꼴대를 살짝 넘깁니다 앞쪽으로 잘라들어가면서 살짝 방향만 바꿨는데요 자 질러주고 좋은 칼슈 박주영 아 골키퍼 아이엔루바 골키퍼가 눈치채했습니다 중골이 수준의 역이 좋은 선수는요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한골도 기록했지만 또 중골이 수준이 꼴대를 맞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 선수입니다 골키퍼가 앞쪽으로 갈거에요 강하게 아 흘러냈어요 아 이거는 뭐 나이지리아 세트피스에서 어대민기 선수에게 한골을 내줍니다 접지 못했어요 어대민기 정확하게 우리 수리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골이 정확하게 어대민기 선수 연결됐고 뒤에 들어오는 어대민기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어대민기의 헤딩 슈팅 너무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그러면서 1대1 동점 이훈재 골키퍼가 이제 나옵니다 사실 지금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제 이훈재 골키퍼는 자기 할 일을 다하고 AMH 대표팀의 경기에서 은퇴를 실질적으로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점하기 전부터 벤치에서는 정성경 골키퍼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 중앙에서 자 약간 번거리 슈트 그러나 기성경 선수 기성경 선수 자 카노이체 선수가 지금 경기전이 넘어져 있어요 자 나이베에 공격했을 때 왼발 슛 그러나 정성경 골키퍼 경련이었습니다 자 뒷쪽으로 흘려주면서 한별에 흘려 계셔 좋아요 정련에서 자 찔러지고 정렬 정렬 2대1 최현재 2대1 젊은 수루패스 최효진 놓치지 않고 두번째 골입니다 네 이리프제 지역에서 중앙에서 박성선수의 수루패스 연결 네 깔끔한 최효진 선수의 마무리 2패스 두 선수의 젊은 콤비 그리고 왕타치 슈팅까지 깔끔하게 최효진 선수 최효진 선수의 이 골은 A매치 이제 일곱번째 경기입니다만 골은 첫번째 골이 되는 최효진 선수의 정렬정 6점 아주 멋진 골입니다 최효진 선수의 패스 최효진 깔끔한 마무리 최효진은 A매치 첫번째 골 조광래 감독에게 큰 웃음을 주는 아 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44분 최효진 2대1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반 17분 윤비까람 전반 44분 최효진 연속골로 2대1로 한국이 한 점 앞선 가운데 전반전은 일단 마무리졌습니다 전반전 2대1 상황 우리 대한민국이 한 골 앞서서 마무리졌고 이제 후반전 경기 나이지리아 선축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3명의 선수가 볼을 앞에 두고 이제 시작합니다 에트루 선수 에트루 선수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올 모양인데요 자 도연철 이어졌구요 다시한번 기성용 짧게 짧게 총기 그리고 슛! 그러나 골 때맞고 나갑니다 아 기성용 선수 수비 맞고 골 때맞고 골 때맞고 골 때맞고 잡네요 전반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기성용 잡아놓고 슈팅 수비 맞고 굴절 이게 골 때맞고 나왔어요 아 야 골키퍼로서는 이게 웬일인가 했을겁니다 아 하하하 조강래 감독 조강래 감독 일단 정석에서 그동안 이제 문제점을 지적되는 것이 유황수비의 안전승이의 부정적입니다 이 분은 슈팅! 그렇지 오대민기의 선수 오대민기 베트랑이죠 오대민기의 오른발 슈팅 그러나 살짝 빗나갔습니다 반대 프리킥 좋은 지점 기성용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기성용 이번엔 뒤쪽으로 헤이팅! 넘어갑니다 월드컵 장면이었는데요 네 왼쪽으로 놀고 오대민기 빠르게 진짜로 되고 있어요 자 뚫고 들어갑니다 슈팅 나갔습니다 아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네 자 옆줄 번호 번호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자 고런고 선수입니다만 걷어낸다는 것이 다시 한번 슈스완 선수 슈스완 선수 슈스완 선수 슈스완 선수 정성용 골킥터 잘 접어냈습니다 재빨리 경기 진행시키고 있는 나이지리아 악파라 뒤쪽으로 내줬고요 약간 먼거리 슈트 나 빗나갑니다 중거리 슈팅이 언제나 가능한 선수들이 은하에빌리 은하에빌리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슈팅 약간 안쪽으로 맞으면서 너무 꺾인게 좀 흠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훌륭한 슈팅이었습니다 패스도 한번 이어주죠 좋은 패스 일단 이영표 세워놓고 반대편 땅 골로 가려둡니다 슈트 다 너무 정면으로 쏠립니다 박주영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 연결도 네 뒤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잘 꺾어줬고 그렇죠 최효진 선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죠 최효진 자 제치고 들어가 있죠 자 최효진 뒷쪽으로 약간 내줬고 이제 왼발 슈트 다 리바운드 볼을 잡았다 이도는데요 김봉혁 선수의 아주 제치있는 왼발 박주영 이것이 여기에서 사실은 리바운드 볼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요 아 아주 깜짝 놀라는 슈팅이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뒷쪽으로 나가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와 맞섰습니다 그리고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조우광 레오 출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표팀 기대해주시고 고맙습니다